구미쿠미TV 라떡 연어는 척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안녕하세요. 흐르륵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쭈쭈쭈쭈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아삭아삭 고소한 고춧가루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어 맛있네. 배부르다. 오늘은 나물이 너무 먹고 싶어서 고사리, 고라지, 숙주나물, 묵은지 김치볶음, 소세지 야채볶음, 도토리묶음, 작은 꼬깨튀김. 이렇게 해서 맛있게 먹어봤습니다.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컷!